안녕하십니까 금동이로 바꿔줄게요 오? 20 20? 공 공 공 20 오케이 20? 어, 공 눌러 이거? 어 동그라미? 동그라미요 오케이 어 오케이 그거 눌러서 큰둥이 동그라미 큰둥이 왜 안되지? 됐다 됐다 놀리놀리 자, 오늘은 첫번째 너 또 주니아로 할거야? 아니 그럼 뭐 할건데? 숨어있는 친구를 찾았어 언니도 그거 했는데 응 응 주니스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 언니 또 뭐 했어? 응, 이거 하고 가르쳐줄게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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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방에서 찾아봐 정말?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아닌데 아빠는 못 찾겠어 아빠 손가락으로 찾아줘 우와 또 또 또 우와~~ 찾았다 응! 올해 있는데 마지막은 예진이가 찾아 짠 짜잔 그냥 찾아 꼬미 뿌그 뉘앙 이양 짠 딸 다음 뭐 할거야? 아빠 눈 감아봐 뭐해? 아빠 적을거야 뭐하고 싶은데? 눈 감아서 알았어 준희 아래 꼭 말하고 그냥 준희 아래 자기보금 기억해놔 준희는 어디서 놀고 있었을까? 자기보금 이러면 한 번 더 고마워 가자 오오오오오 뚫어진다 이제 어디를 갖췄을까? 후 괜찮아 뭔 나아질거야 준이가 만난 의사선생님은 누구일까? 준이는 무엇을 먹었을까? 안 보았어. 나 눈 감고 이거 맞췄어? 띠 띠 띠 정말? 응 뭐 올랐어? 어? 친구의 장난감 참기 친구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지 잘 기억해봐 친구의 장난감 기억하지 친구 손에 잘 쥐어줘야 돼 친구가 사용했던 물건을 골라줘 둘 다 있어 이 물건을 갖고 놀았던 친구에게 가져다줘 친구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지 잘 기억해봐 친구가 사용했던 물건을 골라줘 이 물건을 갖고 놀았던 친구에게 가져다줘 엄청 빨려서 그랬어?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빠른데 아빠 아빠 이거 응 그 눌렀는데 우리 놀이가 가지고 있잖아 정말? 응 주인이 뭐 갖고 놀았어? 응 응 응 응 잘하는데 응 응 응 굳이 마세요 아냐 봐야 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가야 된다니깐 자 마지막 보지 말라고 마지막 하나 어떤거 눌렀어? 꼬미? 공룡 놀이터의 옷권을 활용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잘 봐봐 공룡 놀이터 같은 방향을 보는 친구를 찾아줘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같은 방향을 보는 친구를 찾아줘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Vi boat 보지 마 보지 마 집사2문지 집사2문지를 잘онов 집사2문지를 잘 알아듬지 집사2문지를 관여서 고진아 아라, 아라. 아 아 아 아 으